비틀비틀 아슬아슬. 페달을 힘껏 쪘자 외줄에 매달린 자전거가 천천히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접하는 새로운 경험의 긴장감은 100배. 출배가 동시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익사이팅 사이클은 고공에서 외줄에 의지한 채 왕복 500m를 오가는 익스트림 레포츠입니다. 김해시와 레포츠 시설 업체인 지랜드는 김해 가야테마파크의 복합 어드벤처 시설인 터블 익스트림을 조성했습니다. 저희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익사이팅 사이클과 익사이팅 타워가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국내 처음 도입되었던 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연구도 했었고요. 그리고 테스트도 거쳐서 저희 가야테마파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시설입니다. 익사이팅 사이클과 함께 들어선 익사이팅 타워는 70여 가지의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15m 높이로 만들어지면서 모험신과 함께 승부욕도 자극합니다. 특히 초중고급의 난이도로 나눠져 있어 누구나 본인 수준에 맞춰 즐길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에 들어선 익스트림 시설이 김해 전체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익스트림 시설은 정식 개장하는 오는 24일부터 즐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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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